이번 시간에는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터브에서 이슈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게시판과 같은 건데요. 게시판과 이슈와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이슈라는 것은 업무를 단위로 한 글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게시판은 글을 단위로 한 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슈는 업무 단위로 그 업무의 내용과 그 업무의 담당자와 그 업무의 일정과 또 그 업무의 상태 여러 가지 속성들을 붙일 수 있다는 점에서 그냥 일반적인 게시판을 업무 게시판으로 사용하는 것과는 차이점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특히나 프로젝트 관리 도구로 글을 분류해놨는데 이 프로젝트 관리 도구로서 이슈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Git과 같은 시스템이 협업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가지고 있고 협업이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 협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업무나 그 업무를 둘러싼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들이 원활히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이슈는 아주 쉽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저장소로 들어오시고 그 저장소에서 이슈라고 하는 것을 클릭해보시면 이슈와 관련된 내용들이 여기 모여 있습니다. 여기 위에 이라고 적혀있는 것은 아직 확인을 하지 않았거나 아직 처리가 되지 않은 이슈가 두 개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이슈를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여기 브라우저 이슈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건 일종의 카테고리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의 이슈는 두 개고요. Assigned to you라고 되어 있는 것은 누군가 또는 자기 자신이 이 업무가 자신의 업무라고 활당을 한 이슈 즉 자기 자신의 업무는 Assigned to you라는 이슈로 이렇게 숫자가 보여지고 클릭하면 그 이슈만 이 오른쪽 화면에 필터링되는 겁니다. Created by you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생성한 이슈를 필터링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Mentioning you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시는 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무튼 이 왼쪽에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 카테고리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있는 No Mindstorm Selected라고 되어 있는 것을 선택하면 이 Mindstorm에 해당되는 이슈만 이렇게 나타내는데 Mindstorm은 뒤쪽에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 Labels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 각각의 업무들의 일종의 태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태그들을 가지고 있는 이슈들만 필터링을 하는 기능입니다. 여기 보시면 로그인 오류라는 것을 옆에 보면 빨간색으로 버그라고 적혀있죠. 바로 이 버그는 이 이슈가 버그라는 태그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Label이라고 하죠. 그래서 버그라는 태그를 가지고 있는 이슈는 하나다라는 뜻이고 이걸 클릭하면 오른쪽에는 이 버그라는 태그를 가지고 있는 레이블을 가지고 있는 이슈만을 이렇게 필터링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Manage Labels라고 하는 부분을 클릭하면 여기는 레이블을 삭제할 수도 있고요. 여기 New Label Name이라는 것을 통해서 레이블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슈가 표시되는 오른쪽 화면을 볼까요? 이 오른쪽 화면에 있는 것 이 하나하나는 이슈 하나하나를 의미하는 거고 다른 말로는 업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Open Issue라고 되어 있는 것을 클릭하면 현재 진행 중인 이슈 아직 담당자가 활당되지 않았거나 담당자가 활당됐지만 아직 종료되지 않은 이슈들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나타나고요. 여기 두 번째에 있는 것을 선택하면 이슈 중에 클로즈 상태 즉, 닫힌 이슈들 해결되었거나 아니면 처리할 필요가 없거나 아니면 잘못된 리포트였거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카테고리 기능이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일종의 정렬 기능이에요. 언제 제출됐는지, 언제 변경됐는지 코멘트가 얼마나 많은지에 따라서 이 정렬을 하는 거고요. 자, 이 밑에 있는 부분은 여러분이 여기 있는 이슈들을 선택해서 그 선택된 이슈들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어떤 명령을 지정할 때 사용하는 메뉴입니다. 클로즈를 하면 선택된 이 이슈들을 한꺼번에 닫기, 즉 해결된 상태로 바꾸는 거고요. 레이블을 선택하면 한꺼번에 이슈들에게 어떤 특정한 레이블을 지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Assigned는, Assigning은 어떤 사람에게 업무를 지정할 때 쓰는 거고요. 마인드스톰은 그 업무를 마인드스톰을 지정할 때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각각의 이슈로 한번 클릭해서 들어가 볼까요? 예, 로그인 오류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이슈고요. 이 이슈는 현재 마인드스톰이 버전 1.1에 지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 여기 있는 각각은 누군가가 댓글을 달은 거고요. 만약에 댓글을 달고 싶으면 여기에다가 댓글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슈를 한번 생성을 해볼까요? 자, Back to Issue 리스트로 가서 가셔도 되고 New Issue를 클릭해도 됩니다. 자, New Issue를 저는 클릭할 거예요. 자, New Issue를 하면 새로운 이슈를 생성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다가 이슈의 제목을 적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OpenTutorials에 추가하려고 하는 기능이 심볼링 링크 기능인데요. 그 기능을 추가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이슈의 성격을 지정을 하는 건데 이 이슈는 현재 그 최신 기능 지금 없는 기능을 추가하는 거기 때문에 Enhancement를 선택하면 되겠죠. 만약에 이게 버그라고 한다면 버그를 선택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 이슈가 다른 이슈가 중복된다. 그러면 듀플리케이트를 하고 그 이슈를 삭제하면 되겠습니다. 삭제하거나 클로즈 시키면 되는 거죠. 어쨌든 나는 Enhancement를 선택할게요. 여기 있는 Invalid는 이 이슈가 잘못된 이슈라는 뜻이고 이 퀘스처는 누군가에게 어떤 질문을 할 때 쓰는 네이블이고요. 원픽스는 이 이슈를 나는 처리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명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밑에다가 이 이슈에 대한 내용을 작성을 하는데요. 이 이슈는 마크다운이라고 하는 형태의 문서 포맷을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링크를 클릭하면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미지를 걸고 싶거나 링크를 걸고 싶거나 아니면 리스트를 만들고 싶을 때 어떻게 마크다운을 사용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이 헤더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거를 카피해서 제가 복사한 다음에 이 뒤에 있는 라이트에서 붙여넣기를 하고 프리뷰를 해보면 어떻게 되는지 보시죠.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나타나죠. 이런 내용이죠. 어떤 제목을 지정할 때 쓰는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카피해서 제가 이 문서에다가 붙여넣기 하고 프리뷰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이렇게 리스트 형식으로 나타나죠. 리스트 형식은 여러 개의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열거할 때 쓰는 게 리스트 형식이죠. 아무튼 이런 식의 문법을 가지고 있고 이 문법은 이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문법을 알고 싶다면 여기 있는 이 gmf라고 하는 이 링크를 클릭해보시면 이 github에서 제공하는 마크다운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작성을 하고요. 여기 submit new issue라고 하는 것을 클릭하시면 이 issue가 발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issues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해보면 여기 3으로 되어 있죠. issue가 3개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everyone issue가 3이 됐고 방금 제가 추가한 symbolic link 기능 추가가 새로운 이슈로 등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제가 레이블을 지정을 했잖아요. enhancement 즉 기능 개선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파란색으로 나타나는 거고 이 옆에 있는 그 레이블 중에 enhancement를 클릭하면 symbolic link 기능 추가라고 하는 이 issue만이 이렇게 필터링돼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마인스톰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드리고 이 issue와 관련된 부분은 마무리를 할게요. 자 마인스톰은 뭐냐면 여기 있는 이 링 이 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보통 마인스톰이라고 하면 어떤 이슈들이 그 프로젝트가 있으면 그 프로젝트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들이 있죠. 이를테면 그 프로젝트를 출시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프로젝트를 종료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가지 미션들이 있는데 그 미션들을 그루핑하는 기능이 마인스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코딩 에브리바디라고 하는 이 저장소에는 두 개의 마인스톰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요. one with issue라고 하는 것은 issue가 포함되어 있는 마인스톰이 이렇게 나타나고요. without issue라고 하는 것은 마인스톰이 생성이 되긴 했지만 아직 어떠한 이슈도 활당되지 않은 이슈가 이렇게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버전 1.0이라고 하는 이슈는 여기 보시면 one open 즉 한 개의 이슈가 오픈되어 있는 상태고 그 이슈는 클로즈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진행 상황이 0%가 되는 거죠. 그럼 제가 브라우저 이슈로 해서 이슈를 하나만 더 여기에 추가를 시켜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심볼릭 링크 기능 추가는 현재 마인스톰이 마인스톰이 지적이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엔트리를 선택하고 마인스톰에서 버전 1.0을 지정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인스톰을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버전 1.0이라고 하는 마인스톰은 두 개의 이슈가 오픈된 상태라고 나오죠. 그럼 여기 있는 버전 1.0을 클릭해보면 버전 1.0에 해당되는 이슈들만 이렇게 필터링 되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버전 1.0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필터링 되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제가 이 심볼릭 링크 기능 추가를 마무리했어요. 그러면 이걸 선택하고 여기 있는 마인스톰 아 클로즈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하면 이 이슈는 이제 종료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버전 1.0이라는 마인스톰은 현재 두 개의 이슈에서 한 개의 이슈가 해결이 됐기 때문에 50%의 진척률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그래프가 반으로 이렇게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빠트린 게 있는데 이 이슈의 담당자를 지정하는 것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설명을 드리면 이슈로 들어가서 만약에 그 이슈를 수정하고 싶다. 그럼 여기 있는 에디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이슈를 수정할 수가 있고요. 그 이슈를 누군가에게 지정할 때는 이슈 바깥으로 나와서 이슈를 선택하고요. 어사인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걸 선택하고 오픈 튜토리얼스라는 사람에게 어사인을 하게 되면 이 이슈는 어사인에게 책임이 넘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사인은 저거를 자신에게 이슈가 새로 들어왔다는 사실을 이메일과 같은 수단을 통해서 통보를 받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 업무가 자기 거라는 걸 인지하고 그 업무를 진행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업무가 끝나면 그 사람의 임무는 완료가 된 거죠. 지금까지 이슈라고 하는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른 버전관리 시스템에서는 일감이라고도 하고요. 업무라고도 합니다. 또 티켓이라는 말도 쓰는데요. 이 레드마인에서는 이슈라는 말을 쓰고 있고요. 이슈는 일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일을 중심으로 한 커뮤니케이션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도구가 바로 이슈라는 도구입니다. 이 도구의 사용법을 잘 익히셔서 협업을 할 때 원활하게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